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메탄올 등 화학산업의 원료로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분자활성 총매반응연구단 백무현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이리듐과 붕소를 활용한 총매반응을 통해 메탄가스의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끊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탄가스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활용성이 높지만 탄소와 수소 결합이 강력해 그동안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이 이번에 발견한 방법을 활용하면 메탄가스를 자동차 연료용 물질인 메탄올로 바꾸거나 플라스틱, 의약품 등의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